노출량을 평가하는데 노출량을 평가하는데 노출량 평가시 유해물질이죠. 유해물질이 있다. 유해물질은 3가지 4가지가 있는데 이제 유해물질은 이렇게 두 문자로 중곱유 이렇게 합시다. 중곱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입에 좀 마기 위해서 빨리 이런 것들을 사실 눈으로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 풀어보면 약간씩 약간씩 헷갈리죠. 그래서 그냥 유해물질 중곱유 중금속이죠. 중금속이 아니라 중금속 곰 곰팡이 독소죠. 곰팡이 독소 그리고 유해죠. 유해물질 그래서 유기성 오염물질인데 그런데 오염물질 이게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곱유죠. 유해물질 노출량평가의 유해물질은 중곱유 그래서 유해물질 중곱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입에 계속 익혀두시는 거죠. 그래서 중곱유 중곱유